인기가요는 청년의 날 특집으로 지정되는데요. 두 분은 청년의 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배워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날이고요. 앞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만큼은 인기가요를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웨어를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K-POP 팬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팬들을 위해서 재현씨가 오늘 특별하게 영어로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재현씨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언택트 인기가요는 저희도 처음이라 두근두근한데요. 스페셜 디엘에 함께해준 스페셜 라인업 바로 소개해볼까요? 네, 전 세계도 모자라 온 우주가 기다린 팬덱의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글로벌 루키 트레저. 글로벌 대세돌 스트레이키. 게다가요, 글로벌 레전드 태민씨까지. 아니, 오늘 무슨 얘기 있나요? 아니, 오늘 청년의 날 특집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여기에 아스트로의 섹시 유닛 문빈 산악같이 특집 맞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어떤 분이 1위 후보를 차지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서점 투표. 스테이지 바로 만나볼까요? 메이드 폴 투 뷰티 스타트. 안녕.